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폴리타 프랑스어 3-10과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돈만 먼저 읽어볼께요. 드루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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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tenant, c'est prêt. savez-vous, le vent? vas-y, phytale! oh, mabillux! qu'est ce que c'est? c'est du, son pian. c'est une gris. est-ce que tu veux une fachette? non merci! je sois une des baguettes. c'est bien! 드디어 드디어 장난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드디어 작품, 작품. 작품, 작품. 아주 멋진 것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차례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요? preferring 이렇게 주문을 드디어 만드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에스케 셰피트에 게... 게스트 에세... 에세... 에세션... 불고기! 불고기? 불고기? 뱀쓰이